이게 뭐예요? 로다야? 봉둥아 누가 해줬어? 할머니한테 할머니야 아침에 나와서 산책하고 와서 그거 해줬어? 이렇게 치아지도 뿌려볼게요 치아지 뿌렸어요 아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아빠한테 안 알려줄 거야 아빠한테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야? 알았어 좀 이따 알려줘 응 응 응 아 어 위에 거미 엄청 흥고 있어 민지아 이리 와봐 어머 루다가 찾았는데 엄마 엄마 도와줘 아빠랑 같이 사보러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사볼까? 루다 루다 같이 가보자 루다 아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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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아니야 거미 친구야 아빠 거미 친구? 응 아빠 거미야 오리 와봐 아빠 거미야 인사하잖아 루다야 안녕 그러는데? 안녕 이리 와서 인사하자 안녕 루다 이리 와 나랑 인사하자 안녕 안녕 안 웃는 거 봐 아 어떡해 아빠 거미 아빠 거미처럼 너무 크지? 아빠도 무섭다 잡기가 어떡하지? 저는 안 무더운데 그럼 누가 잡아? 아니 안 무더워 왜 강한 척해 거짓말하면서 기다려봐 아빠 잡을게 아니야 이거 빨간색으로 꽂아줘요 아 그 파리채 빨간색으로? 알았어 기다려봐 아빠한테 와 뭐? 드리브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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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드리브에서 가야겠다 신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왜 안돼 신발? 왜 안돼 신발? 쟤도 놀랐어 됐어 갔어? 응 갔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 심장 두근긋검이야 무더워 자, 숙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죠? 벌써? 난 아직도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짐을 다 최대한 많이 싣고 지금 다음 숙소로 이동 중인데 다음 숙소 체크인이 4시이기 때문에 지금 12시라서 4시간동안 시간이 뜨잖아요 뭐 할 거죠? 잠수함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 왔으니까 바닷속도 한번 봐야죠 루다는 아직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힘을 빌려서 위 속을 좀 보려고요 잠수함 투어하기 전에 아직 예약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지연 폭포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턱적적적 오디인데? 오디꺼야, 깨! 깨깨, 오리 오디 안 와, 깨! 아시다! 하하하하하 루다야, 엄마 아파트나 그렇게 해 하하하하하 우와, 여긴 바람이 많이 해 그러게, 여기서부터 바람이 많이 해 시원하네 어, 물고길 꺼져 아하하하하 바다 봐 어, 하얗게 파도가 치지 바다야 바다 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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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다 어 어 꼭 구경할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맞아 비로소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혼자서 볼펜을 왜 또 가져와 있는데 깨발라래 누나상으로 누나상으로 봐도 됐어? 토끼인데? 보자 토끼야 루다상어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리셨는데? 루다 이거 뭐야? 이거 상어야? 아니 토끼 실망했어 상어 루다상어 그려줘요 닭은 잘 그리네 응? 잘 그려 아빠가 할머니 상어 그려줘 아빠도 잘 그리지 아빠는 전문가야 상어 그리는데 그만 뚜딱 그리지 이제 이게 진짜 상어야 할머니 사랑해 내꺼 이번에는 해보지도 한거거든 내꺼야 내꺼야 맨날 놀리고 괴롭혀 톰과 제리야 이제 지금 저희는 천지연을 못 갔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지금 잠수함 타러 왔습니다 승선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돼 아 진짜? 그리고 36개월 미만 아이는 돈은 안 나오지만 무료지만 등본이나 이런걸 따로 챙겨 오셔야 해요 응 감사합니다 배 잘 탈 수 있어요? 응 팔 뭐야? 아저씨 같아 자세가 조언님 나 이거 해보여 나 이거 해보여 무서운데? 소윰 오오오오우 오오오오하리해보여 할인말봐 할머니가 높은데 잡아줄까? 해봐 Unidos 다리 해봐! 다리 해봐! 오! 오오! 한 곧 같은데? 안전벨트 해야 된대! 안전벨트? 안전벨트 없어 여긴! 우와 일단 우리 배 밑으로 들어갈 거야 물 밑으로 자음수함이라고 타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친구도 만날 거야 안전벨트 분심 걱정이 가득한 데 손을 꼭 잡아줘. 둘, 셋! 자,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쿠기. 쿠기. 물고기 봐. 쿠기 예쁘다. 어, 예뻐? 아저씨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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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어때, 로다야? 어때? 재밌다. 재밌어? 그래 그래 최고 해줬어. 이제 세지카 보자. 오, 복도식인데? 오, 집 넓은데 여기? 오, 좋은데? 어? 어? 토끼 인형 있네? 아, 좋아, 로다. 토끼 좋아? 어, 토끼 좋아. 와, 이거 엄청 넓다. 여기 갑. 헉, 여기 뭐야? 몰라봐, 여기 장난감 있는데? 토끼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해보자. 쇽쇽쇽쇽쇽 이렇게 하는 거야. 토끼도 여기 앉아도. 해볼래? 해볼래? 해보? 같이 해보자. 토끼야 이거 가꾸누다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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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기. 고마워. 물 배달 왔습니다. 이루다씨 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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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왔어요, 물. 그럼 토끼 가져가야겠다. 토끼 갈게. 자, 물 마셔. 물 먹자. 이루다야. 첫 번째 집이 좋아? 이 집이 좋아?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 응. 잘 뛰어다니네. 여기 넓어서 뛰기 좋지? 여기로 뛰어도 돼. 어, 막 뛰어도 돼. 꽝꽝꽝꽝꽝. 조심해야 돼. 머리 안 부딪치게. 이마 안 부딪치게. 오, 잘한다. 잘, 잘 뛰지? 어, 너무 잘 뛰는데? 재밌다. 재밌어? 어. 어. 우와, 좋겠다. 주민이랑 생략이 있어. 생략이 있어. 생략이 있어. 생략이. 생략이. 가서 그림 그리고 놀아. 이거. 이거 봐줘. 누다. 할머니한테 태권도 보여줬어? 태권도? 태권도 보여드리자. 시작.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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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한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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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얍. 어우, 잘한다. 얍. 얍. 오우, 잘하네. 이 루다 어딨지? 루다 어딨나요? 여기 있나? 이거 루다인가? 엉덩이 루다인가? 이거 루다인가? 아유, 침 흘린 거 봐. 아유, 지지. 나 저녁. 루다. 재밌어? 그냥 짜장. 잘한다. 봐줘. 루다. 엄마가 해준 거. 마저 먹어요. 지금 이 루다. 물고기하고 가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바지에다 시화를 해 버려서. 요즘 누다가 변기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미안 아 여기있어 누다 이제 이거 먹고 잘거야 누다야 누구랑? 오늘 누구랑 자고싶어? 응 자 봐라 근데 아쉽게도 엄마랑 자야 된단다 응 우리 엄마랑 자고 자고 안자고? 누구랑? 할머니랑 할머니랑 자도 돼 할머니 내일 가시니까 할머니랑 자도 돼 어떡해 이걸 콕 이걸 콕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숙소에는 건조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쵸? 첫 번째 숙소에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빨래가 눅눅하고 냄새가 나니까 특히 누다가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누다가 냄새 어때요 맡아봐 냄새 이상해? 응 누다가 그 첫 번째 숙소에서는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빨래가 덜 많은 냄새가 나가지고 짜증이 엄청 났어요 그걸로 막 못 닦아주면 냄새 아니야 괜찮아 냄새 괜찮아 좋은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다시 괜찮아 오늘 그 첫 번째 숙소 저기 체크아웃 하면서 누다가 막 뛰어오다가 장알밭에 넘어져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까졌습니다 어디? 여기랑 그치? 그리고 또 턱 3중점이 됐어요 3중점이 됐어요 이마 인중 턱 급소들이 아주 그냥 다 다쳤네 나 갑니다 안녕 아 뿅 가 가 자야 가 빨리 자 응? 나 가 자 아이고 누다 치카치카 했어요 응 여기서 오늘은 혼자 잘거야 어디서? 여기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혼자 잔다고? 응 자 빨리 가서 어디서? 여기서 혼자 잔다며 갈자 굿나잇 뽀뽀 해줘야지 안해줄거야? 누다 굿나잇 뽀뽀 안해줘? 굿나잇 아니 뽀뽀 해달라고 굿나잇 굿나잇 아빠한테 해달라고 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굿나잇 굿나잇 I love you 응 후 후 후 우리 루다 눈 부었어요 후 후 후 후 눈 봐봐 나 눈 쌍꺼풀이 없어졌잖아 그치? 후 후 후 후 어저께 새벽에 아빠랑 자고 싶다고 울었다며 누유부 자서 쌍꺼풀이 하나도 없어졌네 오늘도 누구 장 내꺼야? 오늘 아빠랑 잘꺼 쌍꺼풀 없는 루다 지금 새로운데? 후 후 하하하하 눈 또 크게 타봐 이렇게 아빠처럼 크게 타봐 이렇게 크게 타봐 이렇게 누나 여기 쌍꺼풀 어디 갔어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아 봤잖아 이렇게 쌍꺼풀이라는 게 있잖아 봐봐 아빠도 쌍꺼풀 있지 이렇게 누나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